진정한 우정 옛날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날마다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지요. 집을 나섰다 하면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어떤 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락도 없이 며칠씩 밖에서 떠돌기도 했어요. 어쩌다가 아들이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몰려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들이 대답했지요.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친구들 간의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단다. 매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 네 친구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사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제 친구들은 한몸처럼 서로 잘 통해서 쇠라도 자를 만큼 우정이 단단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빌려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지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냐, 정이 그렇다면 내가 네 친구들을 시험해보겠다. 그날 밤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털을 벗긴 다음 삶은 상태로 볕지표로 싸서 아들에게 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을 찾아가 보자. 아들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친구가 나와 물었어요. 자네가 어쩐 일로 이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왔는가? 미리 아버지가 말해둔 대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 여기 시신을 지고 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게. 친구는 크게 놀라며 사뭇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큰일을 당했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잠시만 밖에서 기다리게.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간 친구는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아들이 친구의 이름을 불렀으나 친구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절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말이라도 나누는 것이 친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들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버럭 성을 내며 말했어요. 자네는 어찌 이런 일로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가? 당장 돌아가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겠네. 아들은 세 번, 네 번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모두 그를 밀쳐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 친구는 이런 사람들 뿐이냐? 나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나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시험삼아 찾아가 보도록 하자. 아들에게 짐을 넘겨받은 아버지는 앞장서서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친구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 대체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네. 추우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딱 한 사연을 들은 친구는 급하게 일어나 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네가 그 시신을 숨겨야 한다면 날이 밝기 전에 우리 집 마당에 묻는 것이 안전할 걸세. 만일 자네가 관하에 가서 이 일을 솔직하게 알리고 죄를 받는다면 내가 자네를 대신해 죽은 사람의 가족이 끼니라도 이을 수 있게 힘 써보겠네. 그리고 사또에게 가서 자네의 구명도 간청해보겠네. 친구가 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네는 나의 친구일세. 마당은 파지 않아도 되네. 관하에 알릴 필요도 없네. 그럼 저 시신은 어떻게 할 건가? 저건 삶은 돼지라네. 내 잠시 자네의 우정을 시험해보았네. 나를 용서하게. 사연을 다 들은 친구는 삽을 던지고 박장 대소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새삼 반겼습니다. 친구가 내어온 술과 부자가 가지고 온 돼지고기를 안주삼아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지요. 헤어지면서 아버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우정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크게 뉘우치며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답니다. 봄눈 녹듯 사라진 원안 옛날에 오동나무가 아주 많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오동나무가 몇 그루씩 심겨져 있고 마을 뒷산도 오동나무 숲이었지요. 오동꽃이 피는 5월에서 6월이 되면 마을이 자주색 오동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동꽃 향기에 흠뻑 젖었답니다. 그 마을에 강서방과 송서방이란 사람이 이웃하여 살았는데 같은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였어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성은 다르지만 이웃 사촌인데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 형제가 다름없지 않은가 그러니 훈장어른께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세. 강서방의 말에 송서방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이 지화자 콧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훈장어른한테 갔습니다. 좋구나 좋아 태어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아주 좋은 사주 팔자를 타고났네 벼슬 한자리씩은 따놓은 당상이야 훈장어른이 사주 풀이를 해보더니 무릎을 철썩 치면서 말했습니다. 농사꾼인 강서방과 송서방은 입이 한 발이나 쬐졌지요. 이 일은 곧 우리 오동나무 꼴의 경사이기도 하니 이름을 진호와 벼고라고 하는 게 어떻겠나 훈장어른 말에 강서방과 송서방은 그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자문도 못 읽은 까만눈이라 이름 뜻도 몰랐던 것입니다. 진호는 참오동이란 뜻이고 벽오는 벽오동이란 말일세 오동나무에는 봉왕이 깃을 들인다고 하니 봉왕은 곧 벼슬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나 두 아이가 다 문제가 뛰어나서 능히 벼슬을 하고도 남을 걸세 이렇게 해서 오동나무 꼴에 송진호와 강벼코란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잘 정도였지요. 부모들도 더 친해져서 정말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일곱 살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열 살도 되기 전에 천자문에서 시작하여 명심보감 소학을 환하게 익히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달랐어요. 진호가 괄괄한 데 비해 벼고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또 진호는 힘과 자신감이 넘치고 벼고는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하루는 진호가 말했습니다. 벼고야, 내가 먼저 성공하면 네가 성공하도록 도와줄게. 너도 그럴 거지? 벼고는 빙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진호와 벼고는 열 아홉 살에 똑같이 지방 과거에 철썩, 찰떡처럼 붙었습니다. 진호가 장원이고 벼고가 그 다음이었지요. 오동나무 꼴은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농사꾼들만 살던 마을에서 진사가 둘이나 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진호와 벼고가 나중에 정승판서가 될 거라고 축하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부터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진호와 벼고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회시에서 벼고는 겨우 말석으로 급제를 하고 진호는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과거 공부에 지친 진호는 그만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아, 벼고동 꽃은 피었는데 어찌하여 잠오동은 봉오리가 번그러지지 않는고 태어난 시간의 차이인가 과거 공부를 집어치운 진호는 날마다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냈습니다. 알보자로 소문났던 진호네는 완전히 거덜라 버렸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뒷돈을 대느라 논밭을 다 팔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늙은 부모가 농사일도 못하고 병들어 누웠으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얘야, 욕심을 버리거라. 우리 집 안에서 진사가 나온 것만도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살 국리를 해야지. 부모님의 말에 진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제 공부라면 진절머리가 낫거든요. 여보, 곧 설날인데 집 안에는 쌀 한 톨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진호의 아내도 연년생으로 낳은 다섯 자식을 품에 끼고 한숨을 지었습니다. 보다 못한 진호는 행장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지금껏 자존심 때문에 잠자코 있었는데 벼고한테 가면 쌀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충청도 어딤에서 고을 원님으로 있는 벼고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벼고, 우리 가족이 다 굶어죽게 생겼네. 옛 정을 봐서 잔의 고을에 아전자리라도 하나 만들어주게. 그런데 그토록 친했던 벼고가 앞면을 싹 바꿨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아전자리가 어디 저작거리 콩떡인 줄 아느냐. 얼굴 조그만다고 덜렁떼주게. 진호는 혹시나 하고 옛날에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지 않은가. 그러자 벼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냅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글을 읽은 선비가 참으로 뻔뻔스럽게 짝이 없구나. 어릴 적 우스갯소리를 빙자해서 사또를 우롱하다니. 옛날 지방 과거에 장원까지 한 이력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여봐라, 이놈을 끌어내어 물볼기를 쳐라. 옛 친구를 믿고 찾아간 진호는 도움을 받기는커녕 볼기짝이 터져 피가 나서 맺히도록 곤장을 맞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고 기가 막혔지요. 벼슬살이 재미에 논이 멀어 우정을 저버렸구나 생각하니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량은 안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이리 취급하다니 두고보자. 내 이 지옥을 꼭 갚아주겠다. 관하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온 친구는 그 길로 충청도 계룡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도 구하고 일자리도 구해오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와서는 부어 터진 볼기짝을 움켜쥐고 돌아가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진호는 복수할 길은 과거 급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밤이나 낮이나 삼봉 여름이나 삼동 겨울이나 돌보차처럼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다음 진호는 과거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내 이놈 펴고 기다리거라. 네 엉덩이에서 비가 나오게 하였으니 나는 너의 눈에서 비가 나오게 해주겠다. 진호는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다보니 진호는 그때서야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병든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닐까. 아내와 다섯아이는 굶어죽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통통하게 살이 쪄 있었고 아버지는 병이 완쾌되어 농사일을 하고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펴고가 쌀과 돈을 보냈단다. 네가 거기 관하에서 일을 봐주었다면서 몰랐느냐? 진호는 펴고를 생각할 때마다 곤장맞던 일을 떠올리며 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을 돌봐주고 있었다니요? 이때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벽원의 청지기가 편지를 가져온 겁니다. 진호는 편지를 펼쳤어요. 축하하네, 진호. 나는 자네가 반드시 장원급제할 줄 알았네. 내가 자네에게 섭섭하게 한 것을 용서하게 공부에 지쳐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네가 다시 책을 잡게 만들려는 생각에서였네. 그때 맞은 볼기가 아직도 억울하고 분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내 볼기를 때리시게. 편지를 읽던 진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드름 같던 원안이 봄눈처럼 녹아버렸지요. 진호는 친구를 오해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벽원은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그 후로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은 평생 지속되었답니다. 두 친구의 우정 참다운 친구의 사귐을 흔히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이는 옛날 중국에 있던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친구의 우정을 아름답게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정과 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정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을 리가 없지요. 조선시대의 관중과 포수가 보다 한결 두터운 우정을 나눈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이상진과 전동 흘립니다. 이상진은 전주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였지만 밭 한 떼기 없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양식조차 언제나 간당간당하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진 어느 해였습니다. 벌써 며칠째 굶은 상지는 추석 차례는 고사하고 죽조차 먹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 선비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늘의 순리를 알아 세상에 별치는 것인데 홀로 계신 어머니조차 못 받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길게 탄식을 하던 상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서 쌀이라도 한 말 구워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전주에는 전동 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인심이 넉넉하여 널리 칭찬을 받았지요. 상진도 그 소문을 듣고 전동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이 농사꾼인 전동흘에 신세를 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상진은 전동흘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 하지만 혼날 꼭 갚을 때니 쌀을 좀 구워주게. 상진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상진을 유심히 쳐다보던 전동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비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머지않아 고생이 끝나고 고귀한 분이 되실 듯합니다. 그때까지 먹고 사는 일은 저에게 맡겨두시고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뜻밖의 제의를 받은 상진은 매우 놀랐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 오히려 부담스러워 거절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동흘의 품새가 단정하고 진심을 보이니 상진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신분이 다르지만 친구가 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 후 상진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약도 없이 남의 신세만 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진의 마음을 눈치챈 전동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살 다섯 말로 술을 빚어 잘 있거든 알려주시게 상진은 전동흘이 시키는 대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술이 익자 전동흘은 그 술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안주까지 마련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동흘은 널리 인심을 얻은 터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잔치 흥이 오르자 전동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이상진 선비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선비께서는 머지않아 벼슬길로 나가시겠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밭을 좀 개간할 뜻을 품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사에 서툰지라 나와 의논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전주의 전동흘이 뭔가를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사람들은 금세 협력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요?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미루나무나 버드나무로 끝을 송곳처럼 깎은 막대기를 50개씩만 해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곳 같은 막대기를 해왔습니다. 어떤이는 100개도 넘게 지고 와서는 상진의 마당에 쌓아놓고 갔습니다. 이것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건가? 상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동흘에게 물었지요. 전동흘은 씩 웃고는 자기 종들과 같이 산더미처럼 쌓인 막대기를 산비탈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나무꾼들이 나무단을 쌓아놓는 주인 없는 땅일세. 잘만 개가 나면 기름진 밭이 될 수 있지. 전동흘은 먼저 산비탈에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드문드문 막대기를 꽂았어요. 그리고 거름을 아무렇게나 뿌려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총총하게 막대기를 꽂아놓은 산비탈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시 땅이 질척하게 녹는 봄이 되자 전동흘은 이상진을 데리고 산비탈로 갔습니다. 자, 이젠 막대기를 뽑아내고 그 구멍에다 조를 심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농사가 될까 싶었지만 상진은 그저 전동흘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름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비탈에는 탐스러운 이삭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보기 드문 풍작이었습니다. 겨울의 눈녹은 물과 거름에서 우러난 물이 막대기 구멍에 고여 조를 잘 자라게 한 걸세.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또 이만한 수확이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비로소 전동흘이 상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상진이 배부르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막 추수를 할 무렵 산불이 난 것입니다. 그토록 풍성하던 조밭은 까만 재만 남았습니다. 이제 할 수 없네. 자당 어른은 내가 모시고 있을 테니 자네는 서울로 가서 공부에 모든 힘을 쏟게. 전동흘이 말했습니다. 상진도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동의하였습니다. 내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겠네. 서울로 온 상진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 지나지 않아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했어요. 성렴결백하고 성실한 상진은 빠르게 승진하였습니다. 재산도 먹고 살 만큼 되었고 권세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진은 한시도 전동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동흘의 은혜를 어찌 돈으로 갚겠는가 내 마땅히 벼슬자리에 주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상진은 동흘에게 무슨 벼슬이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벼슬을 할 만한 학문도 재주도 없네. 다만 무관이라면 내 용력으로 한번 해볼 만한데 몸과 마음을 닦아 당당하게 합격해야지 어찌 도움을 바라겠는가 자네는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다네 자네가 성공을 하고 나를 친구로 여전히 대접해 주는 게 바로 그 보답이라네 부디 자네는 사사로운 정에 얼메이지 말고 공평하게 나라 일에 힘쓰시게 비록 전동흘은 농사꾼이었지만 그 어떤 선비보다도 울고진 성품이었습니다. 그 후 동흘은 상진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향에서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행방을 까맣게 몰랐지요. 상진은 여러모로 소소문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전동흘이 간 곳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후딱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대궐로 출근한 상진은 동료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출중한 인물들이 새로 좀 들어왔으려나 꽤 나이가 많은 무관도 있다던데 제대로 용력이나 쓸려나 몰라 그날은 바로 그의 묵과 급제자들이 대신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말타기, 활쏘기, 힘겨루기 등을 통해 당당하게 무관이 된 젊은 급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힘과 패기가 펄펄 끓는 듯한 청장년들 가운데 이미 귀밑머리가 희끗한 중늙은이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이상진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그 중늙은이 급제자는 바로 전동흘이었습니다. 그감 병안하셨사옵니까 대감 이때 상지는 이미 제상의 자리에 올라 있었으니 벼슬로 치면 동을 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하지만 체면치레 따위는 집어던지고 달려가 오랜 벗을 만난 반가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지는 언제나 동을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오랜 친구이며 은인인 전동흘이요 늦은 나이의 묵가를 통해 벼슬길에 나온 까닭에 아직 마땅한 직책은 없으나 지식과 재주가 뛰어나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는 대상과 같으니 마땅히 대장부라 할 만합니다. 상지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동을을 소개하고는 지난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말단 무관인 동을을 마치 정승대하듯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을은 자기 분수를 지켜 예의를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진급하여 선정관이 된 동을은 상관과 부하들로부터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장군의 반열인 통제사까지 올랐답니다. 상징과 동을의 우정이 해가 갈수록 더욱 두터워졌음은 물론입니다. 금송아지가 있던 산 옛날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 고울에 뱁새홀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을 어찌나 정성스레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잦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서방은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부모님께 새끼밥을 꼬박꼬박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스스로 불효자라고 생각하며 늘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서방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큰일이구나. 약한 첩 지어드릴 돈도 없으니. 김서방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오는 것은 오로지 한숨뿐이었어요. 할 수 없다. 약수라도 떠다 드려야겠다. 김서방은 생각하다 못해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와서 아버지에게 약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산신령님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하루빨리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날마다 약수를 떠왔고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다면 금악동에 있는 산에 가보거라. 김서방은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일어나자마자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일러주었던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니 고갯마루에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였습니다. 김서방은 그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약을 사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또한 김서방은 금송아지를 판 돈으로 부자가 되어 새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는지는 온 고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큰 복을 내린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서방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건넌마을에는 박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과는 달리 박서방은 부모 속을 썩이는 불효자였습니다. 박서방도 김서방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박서방은 몹시 금송아지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박서방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려 몸저 눕게 한 다음 날마다 약수터로 가서 약수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렸지요. 산신령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박서방은 거짓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마다 웅얼웅얼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듣거라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싶으면 당장 금학동에 있는 산을 가보거라. 박서방은 웃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송아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산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였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의 집에는 외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마당에 메어놓았지요. 박서방은 퇴마류에 걸터앉아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황금빛 꿈에 젖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금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럼 그 돈으로 집, 논, 밭을 사고 머슴을 열명쯤 거느리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얌전히 서있던 금송아지가 벼랑간 미친 듯이 날 뛰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일이 뛰고 절이 뛰고 야단이었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금송아지는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꽁무늬뿐 아니라 입에서까지 구린 똥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박서방은 기겁을 했지요. 맙소서 금송아지가 똥을 써더니 박서방은 똥을 피해 퇴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점점 금송아지의 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똥은 마당을 삼키고 퇴마루를 삼키더니 집 전체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도 똥에 파묻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금악동에 있는 산은 금송아지가 있던 산이라고 해서 우금치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깊은 절의 뒷간 아주 오랜 옛날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서광사라는 절은 뒷간이 깊기로 유명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는 가마솥이 크기로 유명했습니다. 가마솥 하나가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 소문이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인사라고 하면 큰 가마솥을 떠올렸지요. 그런데 해인사에 살고 있던 한 스님이 서광사의 뒷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광사의 뒷간이 정말 그렇게 깊을까? 지금까지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일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그래서 해인사 스님은 바랑을 메고 서광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으니 합천에서 안병까지 머나먼 길을 며칠씩 걸려 걸어가야 했어요. 길을 절반쯤 왔을 때 해인사 스님은 산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쉬지 않고 걸어 다리가 몹시 아팠기 때문입니다. 해인사 스님이 참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고 있을 때 맞은편 길에서 스님 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해인사 스님은 벌떡 일어나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관생 보살 소승은 합천 해인사 에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해인사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하자 상대방 스님도 합장을 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예 소승은 안변에 있는 서광사 에 있는데 합천 해인사 에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마침 서광사 에 가는 길인데 두 스님은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 했습니다. 해인사 에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 소치 있다면서요. 그 가마 소치 얼마나 큰지 제 눈으로 직접 보려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서광사 에 있는 뒷간 에 대한 소문 을 듣고 안변 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뒷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마침 잘 만났군요. 저는 해인사 가마 소치 크다는 걸 소문 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 가마 소치 정말 그렇게 큽니까? 서광사 스님이 묻자 해인사 스님이 대답 했습니다. 물론 크지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동진날에 밭죽을 쏘어 신도들과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런데 가마솥이 워낙 커서 밭죽을 한 번 쓰려면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마솥에 배 한 척을 띄워놓고 스님 열두 명이 밭죽을 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마솥이 너무 커서 지난 동짓 때 떠난 배가 1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가마솥이 절 마당을 가득 채울 정도가 아니라 바다 만큼 넓은 모양이군요. 그럼요. 바다 만큼 넓으니까 아직까지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가마솥 안 에서는 풍랑이 일기도 하는 걸요. 해인사 스님은 가마솥 자랑을 잔뜩 늘어놓더니 이번에는 서광사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광사의 뒷간이 그렇게 깊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뒷간의 바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던데. 무척 깊지요.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우리 절 뒷간에서 노스님이 1년 전에 볼일을 보셨는데 글쎄 그때 누신 똥이 아직까지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아마도 3년은 지나야 똥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굉장하군요. 서광사 뒷간은 바다보다 깊은가 보지요. 그럼요. 바다보다 수천 배 수만 배나 깊지요. 두 스님은 잔뜩 허풍을 떨고는 나무 그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인사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굳이 가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광사 뒷간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으니 이제 해인사로 돌아가야 겠군요. 두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각자 오던 길을 되돌아 갔답니다.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 아름답기로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금강산 그 가운데 바닷가에 총석정이라는 바위 벼랑이 있습니다. 마치 창칼이나 총을 모아서 세워놓은 듯한 바위지역 바로 그 아래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까막쇠와 촌락내라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얼굴만 맞대면 눈꼬리가 실룩 입이 삐죽 하며 싸웠습니다. 거기는 바닷가라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을 못 팠거든요. 그래서 멀리 산소까지 가서 계곡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남자들이 물지게를 지고 물을 떠 나르는데 촌락내가 물을 좀 길어오라고 하면 까막쇠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물 긋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사내가 할 일이냐 이렇게 지천고를 먹은 촌락내라고 그냥 참을 리 없지요. 대충 밥상을 차려 내놓고는 허기에 지친 남편이 허겁지껏 밥을 먹으면 한마디 쏘아 주었습니다. 나뭇짐은 돌새 아버지 밥 밖에 못 지면서 매기처럼 입은 커서 밥은 잘도 먹네. 이러면 까막쇠가 밥상을 번쩍 들어 내팽개 쳤습니다. 그리고는 밀고 당기고 쥐어받고 핥히고 한바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아휴 저놈의 집구석은 사흘에 한 번씩 안 싸우면 밥이 안 넘어가나 잠이 안 오나 허구한 날 싸움질이야 원 동네 장피하게 시리 못난 사람들 같으니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나는 수가 있다더니 바로 까막쇠와 촌락내를 두고 한 말 이었군. 전생에 원수가 만나는 부부도 가끔 있긴 있지. 하지만 그건 이생에서 사이좋게 살아 원안을 불라는 하늘의 뜻인데 오히려 원안을 산더미처럼 쌓고 있구먼. 에 무식한 것들이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귀를 막으며 손가락질 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고약한 성품을 배울까봐 걱정된다고 쫓아내자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종석정 마을은 예로부터 부부금슬이 좋기로 이름난 마을인데 까막쇠와 촌락내가 마을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눈치로 알아챈 까막쇠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흘들이로 싸우다가는 돌팔매를 맞으며 쫓겨날지도 모르니 아예 그전에 헤어져서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어때? 촌락내도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너하고 사느니 뒷산 바위나 소나무하고 사는 게 백번 낫겠다. 두 사람은 바삐 자기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 옷은 내가 산 거야 이불은 내가 만든 거니 손대지 마. 보따리를 싸면서도 한바탕 싸운 두 사람은 총석정 언덕을 올랐습니다. 총석정에 오르는 길은 하나인데 언덕 위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어요. 남편은 북쪽으로 아내는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서도 정이 들었던지 두 사람은 흙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까막새가 먼저 고함을 질렀습니다. 좋은 서방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촌락내라고 진리가 없지요. 퇴침을 뱉고 악을 쓰며 쏘아졌습니다. 아무리 선녀같은 여자도 너하고는 사흘도 못 살 것이다. 가다가 돌보리에 걸려 넘어져 코나 깨져라. 헤어지는 판이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천성이 거친 데다 워낙 싸움에 길들여져 있어서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그때 겨울 끝 봄날에 얼음장 갈라지듯 쩡쩡 소리가 나더니 어디선가 벼락치듯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서시오. 까막새와 촌락내는 깜짝 놀라 굳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총석정 위에는 사이좋게 어깨를 맞대고 선 부부바위가 있거든요. 마치 사모관대를 갖추고 결혼식을 끝낸 부부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 부부바위 덕에 총석정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부부금슬이 좋았던 것입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멀리서도 보이는 부부바위를 보고 백길을 잡아 마을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도깨비 장난일까요? 부부바위가 둘로 갈라지더니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오는 겁니다. 아까 소리친 게 바로 이 부부바위 였던 거지요. 그대들이 오늘 헤어지기로 했다니 다시 짝을 지어봅시다. 우리도 너무 오래 같이 살았더니 지겨워졌소. 이러더니 남편 바위는 솔락네 한테로 아내 바위는 까막새 한테로 갔습니다. 까막새와 솔락네는 그저 놀라 입만 벌리고 있다가 다시 눈을 등잔만 하게 떴어요. 남편 바위는 멋진 사내가 되었고 아내 바위는 선녀 같은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불쌍한 촌락내요. 그동안 몹쓸 불안당을 만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내가 공주처럼 떠받들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리다. 멋진 사내가 된 남편 바위의 말에 촌락내는 그만 눈물을 뿌리며 안겼습니다. 지제리도 복도 없는 까막새님. 그동안 사근파리 같은 여자와 다투며 사는 나날이 얼마나 힘겨웠나요? 이제 이 몸이 그대를 임금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된 아내 바위가 말했습니다. 까막새는 덥석 아내 바위를 끌어안고는 입이 함지방 만하게 벌어졌지요. 아 이제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까막새는 총석정 북쪽 끝에서 신방을 차리고 촌락내는 총석정 남쪽 끝에서 신방을 차려 각각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까막새와 촌락내는 새로 만난 배피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표정만 보아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척척 해주었답니다. 정말이지 까막새와 촌락내가 홀레를 올렸던 첫날 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밤을 보냈지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하룻밤이 지나고 먼 수평선 위로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각자 새로 맞은 신랑 각시를 껴안고 단잠에 빠져있던 촌락내와 까막새도 부시시 눈을 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불에 된 듯 화들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까막새와 촌락내는 총석정 갈림길에선 소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껴안고 있던 사람은 바로 까막새와 촌락내지 뭐예요? 그럼 당신과 내가 같이 밤을 세웠단 말이야? 까막새는 믿기지 않아 다시 눈을 비비고 촌락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정스레 어깨를 기르고 서있던 부부바위가 천둥처럼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 준다면 날마다 지난 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니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까막새와 촌락내는 머리를 땅에 대며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겸연적은 표정으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러다가 꼭 끌어안았답니다. 햇살이 총석정을 환하게 비춰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까막새와 촌락내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쑥부쟁이 이야기 옛날에 동네 총강 모두의 애인같이 여겨지는 쑥부쟁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저기 쑥부쟁이가 간다. 논에서 일하던 동네 총각들도 쑥부쟁이가 지나가면 아른채를 했습니다. 쑥부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산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산나무를 캐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대장장의 딸 쑥부쟁이는 열한 명 남매의 맞이 였습니다. 집안일이나 동생들 치닭거리는 모두 그의 몫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알아 누우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반창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나물이랑 쑥을 캐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는 통에 쑥해는 불쟁이의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쑥부쟁이는 산나무를 바구니 가득 해담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쑥부쟁이가 산비탈에서 고갯길로 나온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느닷없이 숲속에서 튀어나온 건 노루였습니다. 그런데 노루의 다리에 화살이 꽂혀 있었어요. 얼마나 아플고 착한 쑥부쟁이는 화살을 뽑고 치마를 찢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예쁜 아가씨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노루는 고개를 까딱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간 더 내려오던 쑥부쟁이는 이번엔 사람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멧돼지를 잡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한 젊은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이 들려있었고 어깨에는 활통이 달려있었어요. 화살을 보니 바로 노루의 다리에 박혔던 활이었습니다.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쑥부쟁이는 칙 넝쿨을 끊어다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낑낑거리며 구덩이에서 올라왔지요. 다리를 삐고 무릎이 깨진 그에게 숙부쟁이는 다시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고맙소 낭자 낭자가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할 뻔했소. 박 도령이란 젊은이가 한숨 돌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사는 정승때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홀로 멀리 사냥을 나왔다가 뜻하지 않게 사고가 생겼던 겁니다. 박도령의 상처가 채에 다 낫기 전에 겨울이 닥쳤고 거기는 깊은 산골이라 봄이 올 때까지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쑥부쟁이는 늠름한 박도령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박도령도 이슬 머금은 산나리꽃 같은 숙부쟁이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어요. 겨울의 두 사람의 사랑은 화록불처럼 은근히 타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숙부쟁이와 박도령은 부부가 되기로 손가락을 걸었답니다. 행복했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짧았습니다. 겨울이 한참 더 남은 것 같은데 어느덧 눈이 높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어느덧 박도령도 상처가 다 나았지요. 박도령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가을에 꼭 와서 낭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겠소. 박도령은 숙부쟁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먼 고갯마루까지 따라간 숙부쟁이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말에 올라탄 박도령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떠났지요. 그 후로 숙부쟁이는 가을만 기다렸습니다. 뻐꾸기 울음소리와 더불어 봄이 가고 소쩍새가 밤새 울어대는 긴긴 여름이 지났지요. 이윽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은행나무는 노랗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껏 부푼 밤송이에서 알밤이 저절로 다 떨어지도록 박도령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내년 가을엔 오시겠지. 마침내 눈이 내리자 숙부쟁이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몇 번이 더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숙부쟁이의 그리움은 날로 깊어졌지요. 박도령이 떠나간 고갯마루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다가 사슴처럼 목이 길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부쟁이는 산신령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신령님, 박도령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커다란 바위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숙부쟁이는 간절히 빌었지요. 그때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넌? 언젠가 숙부쟁이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습니다. 노루는 숙부쟁이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깊고 맑은 눈동자로 그윽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엔 노란 곳을 세 개가 담겼는데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입에 물었던 보라색 주머니를 주며 노루가 말했습니다. 숙부쟁이는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첫 번째 소원을 빌었어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낚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자마자 숙부쟁이의 어머니는 병석에서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숙부쟁이의 눈에 그 모습이 환히 보였어요. 그리고 입에 물었던 구슬은 어느새 녹아버렸습니다. 숙부쟁이는 다시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서울에 있는 박도령 집이 보였습니다. 숙부쟁이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이가 나타나길 기다렸지요. 곧 박도령의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숙부쟁이는 너무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산사태가 난 듯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박도령이 어여쁜 아내와 아들과 딸과 더불어 마당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숙부쟁이도 그 속에 뛰어들어 같이 놀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끼어들면 달란한 행복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숙부쟁이는 눈물을 머금고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도령님의 가정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숙부쟁이는 자신의 행복을 접어둔 채 박도령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숙부쟁이는 박도령을 잊지 못했지만 틈만 나면 산으로 가서 박도령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는 북한의 명승지 13호인 금강산 총석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총석정 위에는 부부 바위가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싸우며 올라오는 부부를 혼내주고 다시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부부 바위처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지켜주고 도와주는 바위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